오늘은 여러 해사리 덩굴성 식물인 박쥬가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박쥬가리는 들이나 산의 자생에 있고, 열매 꼬투리 부분이 마치 바가지 모양을 닮았다 해서 어원이 생겼습니다. 다른 이명으로는 박쥬가리와 나마초 새박 덩굴 등으로 불리며, 익은 열매는 나마자로 부르기도 합니다. 특히 백수호하고 많이 비견되면서 정기를 보익한다 해서 정력을 대표하는 식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두 식물의 구분 방법은 잎과 열매 뿌리를 보고 명확히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박쥬가리 잎은 줄기에서 만나는 지점이 V장형이고, 백수호는 원형이면서 하트 형태로 보입니다. 그리고 박쥬가리 열매는 오동통하면서 울룩불룩하고, 백수호는 매끈하면서 가늘고 길쭉한 편입니다. 다음 박쥬가리 뿌리는 가늘면서 쭉 길게 이어져 있으며, 백수호는 굵으면서 길게 이어져 있습니다. 박쥬가리 약용 부위는 줄기와 잎씨약 뿌리를 약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맛은 쓰고 달면서 약간 매운맛도 좀 있으며 평안편에 속합니다. 적용질환은 전립성과 방광염 위괴양, 부종신장염 의미증, 관절념 등에 사용을 합니다. 양리학 실험에서 줄기의 희뇨액에는 동물의 심장을 마비시킬 정도의 독성작용이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희뇨액을 바로 먹게 되면 경련과 발작 증세가 따르게 되니, 약재로 이용 시에 꼭 법제를 잘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최근 정령 및 자양강장이란 말에 앞뒤 가리지 않고 먹었다가는 큰 낭패를 보는 사례가 종종 있었으니 주의를 요합니다. 특히 열매나 뿌리로 담금주를 만들어 과하게 복용하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음하지 않고 적당하게 장복하는 게 매우 중요하고 심장질환이 있으신 분은 먹어서는 안 됩니다. 먼저 한국생약학회에서 박주가리꽃 개화기에 수집된 추출물이 식생기의 추출물에 비해서 우수했다는 내용입니다. 이 중에서 헬리코박터 파이로리에 관한 소화성 개양 질병과 위장장애, 장폐색 복통에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옥시스텔마 에스클렌타미 항균과 살충효과 통증 및 항염증에 효과가 있음이 검증되었습니다. 대구안이 대학교에서 입과 줄기에서 노화의 원인이 되는 멜라닌 생성 및 티로신아아제 저해할성을 측정한 결과 57.04%로 높은 저해도를 나타내었습니다. 그래서 노화 진행 속도를 원천 차단하여 피부주름 및 세포노화를 막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다음 인체 뼈질환에는 퇴행성 관절염과 골관절염 자골신경통 요통 등이 있고 이는 골다공증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관절질환에 좋은 약초가 대표적으로 박주가리 뿌리를 들 수 있습니다. 관절질환 80%는 50대 중년이후부터 발생하기 때문에 미연의 예방 및 치료를 하는 게 좋습니다. 임상시험에서 박주가리 뿌리로 요초와 흉추 경추에 발생한 골관절결액과 관절염 총 15명에게 1회 복용시켜 경과를 지켜봤습니다. 치료한 결과 3명을 제외한 12명에게서 누관이 유압되었고 현저한 효과는 1명이었으며 호전은 2명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12명은 X선 촬영 재검사에서 병소가 안정이 되었으며 증상과 징후가 점차 소실이 되었습니다. 특히 뼈가 욱신거리면서 자주 붓게 되고 몹시 심한 동통이 따르는 증상과 염증이 없어져서 골관절결액과 골관절염의 효과가 매우 좋았습니다. 이런 관절염 및 골결액 법제 방법에는 박주가리 생뿌리를 캐내어 깨끗이 씻은 후에 햇볕에서 3,5일가량 말려줍니다. 뿌리를 잘 말리셨다면 용량 37g에 물 1L를 붓고 대추 한 줌에 감초를 넣어줍니다. 그리고 아주 약한 불에서 6,8시간 정도 다리시면 되고 다리넥이 300ml가 되게 농축시킵니다. 다리넥은 술과 함께 적당량으로 한 번에 복용하면 되고 찌꺼기는 버리지 마시고 다시 앞에 상술했던 같은 방법으로 다려서 먹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박주가리 뿌리를 잘 건조시켜서 하루 3,5,10g을 물 1L 약간 넘게 붓고 다립니다. 이때 물의 용량이 3분의 1가량이 줄도록 다리시면 되고 식후에 술과 함께 응용하면 빠르게 흡수가 됩니다. 남는 찌꺼기는 상처에 덮어 씌우면 타박상으로 인한 출혈 증상이 멈추게 됩니다. 때론 풍습성 및 퇴행성 관절염에는 창출과 홍화 방풍과 함께 배합했으면 더 좋다고 하였습니다. 박주가리 잎과 줄기는 성장이 가장 왕성한 때 채집하는 게 좋고 종자나 씨앗은 성숙되었을 때 즉 반드시 다염은 후 씨앗이 흩어지기 직전이어야 좋습니다. 식용은 어린 줄기와 잎, 뿌리는 생선찜과 돼지고기 닭찜과 함께 양념에 곁들여 먹으면 고기 맛을 한층 연하게 해줍니다. 뿌리는 늦은 가을부터 초봄까지 채취하여야 하는데 이미 마른 것은 전기가 뿌리에 축적되어 약의 효력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특히 박주가리 담금주는 원기 회복과 정력을 상승시킬 수 있고 통증을 먹게 하며 해독과 지혈작용이 있습니다. 열매와 뿌리로 술을 담그실 경우에는 깨끗이 씻은 후에 어느 정도 건조해서 담고야 좋습니다. 용량은 80에서 100g 정도가 적당하고 유리병에 넣어서 30도 이상 담금용 소주를 부어주면 됩니다. 숙성은 6개월에서 1년 이상을 신선실에 저장한 다음 건더기는 걸러내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소주잔으로 하루 한 잔씩 마시면 되고 박주가리는 독성이 있어 절대 과음을 해서는 안됩니다. 특히 박주가리는 과다 복용과 체질에 따라서는 발작과 병련이 일어나고 심장마비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장병이 있으신 분은 복용을 해서는 안되고 전문가 상담을 받으신 후 사용을 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